세븐틴 장점, 승관은? 뭐 했어? 박사라고 했어, 박사! 박사? K-POP 박사인데 내가 또 원더걸스 선배님 팬 출신이어서 우리 팀의 또 디노가 에이핑크! 에이핑크 또! 샤이니 선배님 팬도 있고 그래서 이 셋이서 누가 더 잘 아는지 한 줌만 듣고 1초! 근데 우리 멤버들도 진짜 잘하거든 너희들 세븐틴 중에 최고를 뽑는, 가리는 거네? 진짜 박사인지! 누가 그러면 원더걸, 샤이니, 에이핑크 이 세 팀의 노래만 반주 1초만 딱 듣고 다 안다는 거지 내가 만약에 생각났어, 그럼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 전주 듣고 노래 맞히기의 원더걸스, 샤이니, 에이핑크 이 세 팀의 노래로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곡 주세요! 승관! 벌써 해놨어? 뭐야? 원더걸스, 디노베이비! 어? 됐어! 이게 한 거야? 이게 나온 거야? 이게 나온 거야? 이게 첫밖에 한 거냐? 근데 뭐가 안 나고 툭 이랬는데 그치? 근데 찐 편이니까 더 들을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승관이 앞서가는 가운데 두 번째 곡 주세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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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예요, 지금 공사 이거예요? 아니, 안 나왔을 것 자, 다시 주세요! 샤이니, 샤이니, 린딩동! 찍지 마! 찍지 마! 민규! 샤이니 선배님, 에버리바디! 아! 아! 에이핑크 선배님의 리멤버! 우와! 도겸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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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소리, 바닷소리들! 이거 뭐야? 티노는 뭐야? 티노? 현재 도겸에도 10점이야! 도겸 10점이야! 도겸 10점이야! 도겸 10점! 자, 세 번째 곡입니다! 호시! 호시! 에이핑크 선배님들 몰라요! 아, 맞다, 맞다! 호시! 호시! 코로! 자, 지금 디논 빼고 다 10점치기에요! 두 명이icing? 승탄나가 있나? 나올 때 됐다. 자, 네번째 음악 주세요. 승관! 호기! 승관이 먼저 있어요. 그래, 그래. 산소같은 너. 아, 얘 너무 쉬었다. 승관이 장난 아니네. 승관이의 산소같은 너.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아는 형님에도 이산화탄소같은 호동이 있는데 우리. 탄소같은. 갈게요. 틀려주세요. 승관! 아, 너무 쉽다. WONDER GIRLS LIKE DIS! 아, 너무 쉽다. 아, 이런 게 있어? 아, 엉덩이 진짜 크다. 잘 되세요. 이번 문제는 20점짜리예요. 20점? 자, 20점을 준 이유를 디노는 알고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쫓아가는 얘기예요. 이해를 꼭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 주세요. 와, 이거 뭐냐. 고! 정답! 강호동 냉면 먹는 소리. 어? 우와, 거의 다 왔어요. 맞죠? 거의 다 왔어요. 자,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한 번만 더. 이거 좀. 아! 아! 호시. 호시가 문제였어요? 에이핑크 선배님들 1도 없어? 아, 맞아, 맞아. 호시가! 어떡하다. 그 정도 안 돼. 우리 심판님. 지금 도겸이랑 승관이랑 호시랑 대결인 거죠? 네.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왜 끼는 거지? 지금 참여한 거야? 디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50점짜리. 누구도 맞히면 승리예요. 잘 들으세요. 누구도 맞히면 승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맞히면 되지. 우리도 맞히면. 누구도 맞히면 승자입니다. 챔피언이에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음악 주세요. 보다! 워드걸스 노바디. 호시! 아! 샤이니 드림걸. 우와! 아! 마지막 100점 하고 있어요. 100점. 라스터. 디노야. 100점 한 번 더 있어요. 100점 한 번 더 있어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디노, 라스터, 라스터. 디노. 라스트. 자, 100점짜리입니다. 주세요. 자, 100점짜리입니다. 주세요. 어! 디노! 에이픽 선배님의 러브! 아, 장훈이 형. 미각 천재한테만 이거 줘야 돼요. 왜냐하면 미각 천재들만 이 맛을 더 제대로 느껴지더라고. 단맛이 느껴지던데? 어? 거짓말인 건가? 슈퍼뻥쟁이. 슈퍼뻥쟁이. 우리 슈퍼뻥쟁이 빼고 남의 사람들은 다 미각이 좋으니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아니, 그런데 동선배는 왜 안 나와? 동선배스트 코스트 브라노! 왜 불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주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네 정말 나 없으면 어떡할래? 내가 바로 이 아는 형님의 미스터 오장 교사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짝꿍을 미리 준비해 왔지. 무릎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더라고. 동선배, 근데 뷰스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한 2주에 한 번씩 춤을 추면 계속 열나가. 계속 춤을 언제 그렇게 잘 쳤냐고. 15년째 췄는데. 그러니까. 동선배가 그 싸이 나올 때마다 빵빵 터지니까 싸이오에서 가고 싶다. 지난주 회의하는데 내가 자꾸 멤버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피그네이션 갈 거야. 확 던졌지. 피그네이션. 그렇지. 1교시 때 너희가 보여준 행동과 성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각자 원하는 1순위 짝꿍까지 고려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짝꿍 매치를 했는데 먼저 발표할게. 정학이는 바로바로 진호. 둘이 짝꿍. 도겸이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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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뭔가 느낌이 비슷하네. 2등. 다음은 민규는 상민이. 민규! 아야 민규! 홍신은 병훈이. 그리고 춘, 승관! 또 달인을 내가 모셔야지. 그리고 디에이인 디슨 호동! 조슈아는 영찬! 그리고 승관이는 장곤! 슈퍼벙쟁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다들 벌써부터 만족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짝꿍이 만족기를 좋아해. 그러면 이 커플을 가지고 지금부터 최강 중에 최강의 케미를 자랑하는 짝꿍은 어느 팀인지 게임을 통해 뽑아볼 텐데. 진정한 짝꿍이라면 짧게 줄여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호동아, 끝산 김냉갈? 이거는 알겠다. 끝산 김냉갈? 뭐야? 끝나고 삼겹살, 김치찌개, 냉면, 갈비! 그러면 후수 두떼, 후수 두떼! 뭐라고? 후수 두떼! 후수 두떼? 후수 두떼! 후식으로 순댓국 두로 땡기자고? 땡자!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그렇지. 바로 알아듣으면 나도 신기하네. 좋았어. 그렇다면 별다준 게임!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장마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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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이 마음을 때리고 사랑해. 해봐. 행동을 해야 돼. 자, 마음을 때리고. 때려라, 때려. 그리고. 사랑해. 땡! 장훈이 이마 때리고 사과해. 미안해, 미안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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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셨어요? 정답! 호시팀 실전. 원래는 장훈이 막막 때리고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주지. 근데 어차피 사실.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찰찌개한 거 때리고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방금 중에 경훈이가 너무 살살 때려서 정답 초대 안 할까 고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 줘야 되고. 재미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재미있어도 됐어. 나옵니다. 호주 골표. 호동이네. 호동이 주댁이를. 호동이 주댁이를. 호동이 주댁이네. 호동이. 상민이! 호동이 주먹으로 때리고 골값 떠는 표정하기. 자! 그런 게 있어. 주먹으로 때린다. 실패! 자, 다 남았어, 다 남았어. 호랑이인가? 저만, 저만. 저만, 저만. 호동이 주먹으로 때리고 골값 떠는 표정하기. 자, 보여줘, 보여줘. 자, 제대로 때려야지 인정이야. 관자놀이 때려. 관자놀이 때려. 제 탈탈했다. 땡이야, 제 탈탈했다. 땡이야, 제 탈탈했다. 땡이야, 제 탈탈이야. 땡이야? 땡이야? 그렇지, 디에잇. 호동이 주댁이의 꿀맛을 나는 거 표현하기. 어? 괜찮은데? 뭐라? 호동이 주댁이. 골 맛. 골 맛. 골 맛. 골 맛? 자, 준비 시작. 어, 달아. 잠깐만, 잠깐만. 골을 얘기하는구나, 골. 헷갈렸어, 헷갈렸어. 호동이. 주먹으로 때려. 주먹으로 때리고. 골초 표정 짓기. 나가, 나가. 나갈 수 있지, 뭐. 자, 장훈이. 호동이. 일단 먼저 할게요. 오케이. 틀려도 되니까. 말하면서 같이 해 줘. 호동이. 호동이. 주둥이 때리고. 골값 또는 표정 할게요. 아깝다. 표정, 표정. 한 번만 다시 할 때. 한 번만 다시 해 봐. 호동이, 주둥이 더 세게 때리고. 그렇지. 골값을 잘 떨어져야 돼.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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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눌렀어, 눌렀어. 장훈이. 장훈이 눌렀어. 호동이 앞에서 주둥이 내밀고 골값 또는 표정 짓기. 맞다, 맞다. 준비. 시작. 맞다, 맞다.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문장은 틀렸는데 행동은 맞았어. 그러니까. 그렇지. 주가 중요한 거야, 주. 자, 민규. 호동이 주먹 피하면서 골값 표정 짓기. 한 번. 주먹 피할 수 있어? 어? 뭐야? 진짜 맞아야 되는데. 한 번만 기절해 봐야지. 땡. 자, 여러분. 주가 주먹이 아닙니다. 주둥이야. 주둥이도 아닙니다. 호시, 호시. 오케이. 호동이 주위에서. 꿀깍 떠는 표정 짓기. 이건가 보다. 정답! 딱딱 맞아. 오오오오오. 좋지? 오오오오오오. 좋다. 오오오오오오. 4. 5. 5. 6. 5. 5. 같이 추기로 한 거 아니야? 야, 그걸 치고 나가네. 야, 같이 추기로 했는데. 야, 포시 팀 너무 잘한다. 진짜 겨은이가 다 알려줬어. 이게 나 티비 쭉쭉 나가더라고 야, 이 게임 자주 하자 겨울이 게임 나왔네 조시가 맞춰서 좋긴 한데 안타까운 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더 하고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호동이 주둥이 열대 때리고 줄 깜짝놈을 겨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아, 깼다고 열 대 때렸어야 했는데 아쉽네 꼼짝 낫지 마요 마칩시다 독, 맞, 척, 줄, 살 어렵다, 어렵다 이거 30점짜리이다 보니까 어렵다 독이 좀 애매하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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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맞은 척 오, 왔어 조시야, 왔어? 독침 맞은 척하다가 죽다 살아나기 자, 한번 보여줘 자 독, 침, 아이고, 어떡해 죽었나? 죽었나? 오오오오 이거 돼? 이거 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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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됐다, 한 번 됐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문제. 주세요. 수호 댄츄. 왔어, 왔어. 누가 왔어, 병훈이. 수근이 오동립 댄스 축의. 자, 보여줘, 보여줘. 오동립 한 깃들이 떨어지는 가을 밤에 보여줘, 보여줘. 알지, 보여줘. 아, 정답.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수근이 오동립 댄스 축이. 원래는 배를 까는 게 뭔지. 이 정도만 더 안 봐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런 점 없어, 저런 점. 아니야, 아니야. 자, 수근이 앞에 가서 오동립 댄스 축이. 오동립 댄스가 중요해. 손이 뭐야, 그건 뭐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이 춤을 잘 추게 하기 위해서 수근이 오동립 댄스를 한번 볼게요. 그래, 보지. 그러면 되잖아요. 오케이. 자, 준비.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배를 최대한 내밀어줘야 돼. 준비. 시작.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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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긴 전에 배 웨이버 보지, 배 웨이버. 우와. 우와. 미지. 큐. 어, 어. 양손을. 그렇지. 눈을 위를 봐야 돼. 위를 봐야 돼. 조명. 캡을 보고. 1, 2, 3. 자. 오동립. 자,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아니면 정답 없어. 야, 이거 정답. 그래, 까본 적이 없어. 이거 아니면 내가 정답이야. 노트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자랑, 다음 자랑. 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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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 까는 것은 없지. 혐을 못 쳐서는 그렇지. 야, 아저씨야. 야, 아저씨야.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백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게 빠졌어, 중요한 게. 진짜? 무슨 거야? 백 가. 승관이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수분이 양 추는 거야. 수분이 양 얻어놓을 때 추기. 나와야겠다. 나와야겠다. 그럼 내가 정답을 도와줘야 해. 아니, 나와야지, 너는. 부탁하는 부정이 아니잖아요. 예? 부탁하는 부정이 아니잖아요. 야, 야. 망치들. 망치들. 백 간증이요. 준비, 시작. 우와. 이게 맞혀? 정답. 우와. 이거 우리 정답 아니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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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mware fashion. 시, 시, 시. 여러분. 저는 백 가가 된다고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건데 제가 그랬는데. 순언이었는데. 슈거니랑. rill. 포인트는 수고니랑이었어. 마지막 문제 먼저 strikes. unfold. 주세요. ok. 악고 영명말. 정답은. 악구르기하고 영화명대사 말하기. 엉? 그럴까요? 정. 맞asta. 영화 봉지에서 만나면 안 돼. 네가 가라, 하와이. 땡! 아니야. 경제사가 아니냐고. 앞구르기 하라고 영철이한테 명령하듯 말하기. 앞구르기 해. 앞구르기 해. 뭐야, 이거야? 아니야. 앉아. 호시가 더 있다 정답이 왔는데. 호시가 더 있다 정답이 왔는데. 정확하게 조금 달라. 자, 준 들렸어. 구르면서 영화 명장면 말하기. 명대사 말하기. 오케이. 네가 가라, 하와이. 땡, 땡. 구르면서. 정답! 땡, 땡!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한다. 아, 아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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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주! 잠깐만! 주! 네가 말한 하와이가 어떤 영화에 나온지? 어떤 영화지? 말죽거리 잘하고 있어. 말죽거리 뭐지? 말죽거리 잘하고 있어. 너무 어려운 거라고 해. 친구잖아 친구. 찬이 태서! 저희는 둘째 있는 찬이 팀 호시 팀! 형은 붙지 않으면 좋지! 정답! 정답! 누워서 이쪽으로 눕고 서로 붙어야 해요. 팔을 붙죠. 팔을 껴야 해요. 다리 하나 올려보세요. 이쪽 들고. 준비! 시작! 그래브스 해야되네. 시작! 그래브스 해야되네. 아니야! 학생은 뭐야? 학생은 장난 아닌데? 학생! 상민이 앉아. 상민이 앉아. 상민이 앉아. 상민이 앉아. 쿱스가 힘도 좋은데 유연성이 좋네. 유연성이 좋네. 상하체중에 하체가 발달되어 있네. 됐죠?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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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이거 같아. 다음! 호동! 호동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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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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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블리형으로. 예전에는 그래도 이만큼 올라왔는데 아예 안 되네. 아예 안 되네. 왜? okay. 형수님 지금 녹화중이에요. 촬영 cell tive 됩니다. 대신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해요. 맛있어. 오! 오킥! 이쪽에 카메라 좀 나가세요, 이쪽에 날아가고. 보고 있어야 돼요, 날아오면 다 합니까. 날아가고. 우와. 평범하게 정말 봐주지 마. 준비! 시작!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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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금방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폭풍은 대단하다 근데 진짜. 담당한데 하체가! 어쨌든 보기는 잘 봤는데 정확한 힙합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세븐틴의 정통 힙합 테스트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대결은 라임 대결이다! 내가 음절을 제시하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음절로 끝나는 단어로 랩핑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이 단어가 아니거나 앞에서 나온 단어를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탈락이다. 탈락! 알겠지. 자,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오케이!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자! 라이스 고! 탈락자는 밖으로 바로 나가면 되죠. 반대쪽으로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자, 다들 이제 준비가 됐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자, 뭘 얼마나 많이 하려고 이렇게 두꺼운 거 갖고 왔어요. 거의 절관 지나갔어 걱정하지 마. 나도 이게 빨리 갈수록 좀 아쉬워. 김환은 큐카드를 보고 오리 무주. 요! 와, 이번 주 이후에 날아가는 소리? 새처럼 홀홀 날아가는 소리? 내가 있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태도? 자, 준비됐지? 자, 준비됐지? 자, 준비됐지? 준비됐다니까요. 준비됐어? 준비됐어? 미리 인사할게, 굿바이. 자, 첫 번째 단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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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승관이부터! 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 엄마 김치춘! 난 그 조합을 좋아해! 막걸리와 김치전! 땡! 김치전 아까 했으니까. 김치전을 했으니까. 저쪽으로. 저쪽으로. 안녕. 자, 리듬 타듯이 다. 그럼 나는 맥밀전. 와우. 전 나왔다고 먹는 전으로 계속 라임 이어가는 너희들은 너무 유치해. 누구들은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지만 난 지금부터 시작하는 내 인생의 연장전. 자, 그리고 호동이. 헤이, 니 레버 너무나도 너무나도 길었어. 길었어. 듣는 동안 나의 에너지는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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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규. 나는 살아남았지 끝까지 패자 부활전. 오예오. 나는 너네의 개그를 좋아하지 앞뒤가 다는 반전. 오예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어딨죠? 너 어딨죠? 너 어딨죠? 너 어딨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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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떨어졌는데 부럽다. 잘했어. 5일에 나온 세븐틴 히트 대박 나기죠? 대박 나기죠? 노, 노. 탈락. 정확한 단어. 야, 이거 상상 의외의 반전이 있는데?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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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떨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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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공판. 힙합. 힙합. 다 떨어져요. 나 항상 노력하지, 노력하지. 성장하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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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훈이. 래퍼 다리. 화려했던 나의 대학 시절. 연고정. 여우, 여우, 여우. 힙합의 음악 신. 내게는 아직 전으로 끝나는 단어가 12개가 더 있지. 이건 마치 명랑해전. 여우, 여우. 나라들. 준이랑 중국 놀러 갈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돈을 환전. 여우, 아들. 여우, 그래서 아빠랑 중국 여행하면 차 운전. 운전. 주셔. 바로 하나. 난 거기를 모르지. 항상 하지. 도전. 여우킹 바빰은? 운전할 땐 안전티 꼭 내 교통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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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짜릿짜릿 감정. 여우, 쌍민이가 매일 필요로 하는 급전.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랑에서 제일 필요한 난. 춤전. 주저. 주저. 다 따냐? 아니잖아. 킵팹 진심! 이번에 빨리빨리 가면 또 많은 사람이 탈락할 수도 있어. 자, 이번에는 승관 빨리 빨리. 여 허리 형 여 다음 단어 제시어 선생님! 오늘의 마지막 회식! 오늘의 마지막 회식! 다음 제시어는 이 너무 어려운데? 나는 자세발광 멋쟁 이 코가 찡, 하트 매운 맛 고추냉 이 양평의 자랑, 수근이 외에 또 다른 여의 모모랜드 주이 주이 내 운동점에 하는 아닌데 네 말 안 해도 내 뚝디라고 그래 뚝디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오이 너무 멋있어 민규 빨리 나는 아직 나이가 굉장히 어리지 어서 크고 싶은 꿈이 많은 아이 나는 점점 먹어가지 나이 오이 내 이름 아니? 내 이름 아니? 나는 중고에서 온 D.A.E D.A.E.E D.A.E.E 연예인 바다!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오이 내 앞에 앉아있는 강호도 우리나라 대표 뚱땡이 너희들 말 조심해라 그러다 털린다 강냉 오이 진짜 예뻐요 선생님 이번 주가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먼저 인사할게요 빠이빠이 무대에서 멋있지만 근데 사생대로 항상 귀여운 아이 파이빠이 안녕 야 이거 파이빠이 항상 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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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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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절대 울지 않지 돈크라이 돈크라이 파이빠이 되고 파이빠이 되고 파이빠이 되고 파이빠이 되고 자 나는 누구나 아는 겁쟁이 난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중2 중2는 숫자 아니야? 중2는 중학생 양 아 중2 한단에 쓰네 2는 숫자 단락 영우철이 단락 쟤 마지막에서 생각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쪽에서 일로와 뒤에서 뒤에서 쌈자부터 이번엔 라임은 스 자 준비 시작 야 어렵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세스 세스 나는 대중교통 이용하지 버스 버스 자 빨리 내 몸에 라인은 S 스페인어로 하나 더 우노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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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신 좋은 것으로 터나자 이름의 스위스 예이 예이 이런 걸 빨리 할 수 있는 건 오직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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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호와 유현진이 뛰고 있는 LA다저스 야 야 리듬이 없어요 형이 형 약간 타령 같긴 했어 넥스틱 넥스틱 빨리 배가 고팠어 4번으로 씹어무여 그랬더니 기본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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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나르는 양탄장 일수미스 오 일수미스 오 일수미스 자 우지 땡 자 우지 나가고 승관이 너네 다 못생겼어 대놓고 하는 디스 빠른 쪽으로 갈게 이번엔 수근이부터 수근이부터 이렇게 이렇게 라임 제시하는 순 순 순 매손으로 청동오리를 때려잡은 개그맨 박희순 오 순 행복은 성적 순 오 아니야 성적 과 순이 다른 거 오 예이 원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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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이니치 죽순 안돼 안돼 없지 일월순 오 예이 하나 자 호동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 세 순을 신고 하나 세 순 세 순 세 순 서장훈 세파이 세파이 첫보면 내하는 그는 황기순! 황기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그는 바로 청순! 자! 우리 오늘 추억 끝나고 먹으러 갈까? 김떡순! 김떡순 애매한데 김떡순 안돼 합성하잖아! 성적순보다 뭐가 달라? 합성은 안돼 성적순이랑 뭐가 달라? 성적순란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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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난 절대 보이지 않아 모순 고맙소 형 너도 일로와라 호시스 이거 내가 하려고 했지 아 진짜? 자 이제 남상 앞으로가서 일렬로 진짜 많이 살아 여섯명밖에 안 남았어 오! 박수! 랩퍼 자이언트! 랩퍼 스몰! 랩퍼 초코니 요! 성적순 통과! 성적순 통과! 요! 김떡순 통과! 오마이갓! 예스! 김떡순 아니었어 바로 도전선언 장훈이부터 도전선언 목! 아쉽다쉽다 원 투 쓰리 우리 아는형이 만든 언제나 화목 거짓말 제기! 거짓말 제기! 스트레스 받아서 잡은 뒷목 요즘 너무 덥지 그럴 때 하는 등목 오예! 힙합을 할 때 언제나 흐들리는 내 팔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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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잊지 못하지 우리의 조상 이순신 장군의 울들목 그리워 홍대 골목 울돌목이야? 그리운 홍대 골목 오케이 골목 골목 했다고? 골목했어! 4명이니까 제시어를 한번 자! 버논니부터 항상 참아내지 나의 욕구 너희들이 개맥을 알아 신구 자! 빨리 가! 나는 병원 견지지 야구 장훈이의 레전드 실력 농구 우스꽝스러워 짱구 와우! 나우두 그랬어야만 했어? 많은 팬들 앞에서 그냥 떠났어야만 했어? 축구 오케이 나는 농구 이거 너무 많아 땡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땡 탈락 자 이제 2명밖에 안 남았어 요 쓰고 빨리 빨리 주고받는 거야 빨리 빨리 자 둘이 바라봐야 돼 오케이 비투 비투 야 내 볼을 받아라 비구 요 요 물속에서 하늘 쓰고 워우 내가 사는 곳 강남구 오 마이 갓 그럼 강동구 요 나라야 성동구 요 그러나 용산구 오 나라 미야구 잠시만요 잠시만요 승훈이 뭐라고? 뭐라고? 못했지 빨리 이렇게 했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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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관이가 이긴 게 아마 미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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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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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하면 생각이 안 나 지금부터 동아리 세븐틴 퍼포먼스 테스트 의자 뺏기 대결을 시작합니다 음악이 나오면 계속 돌면서 춤을 추다가 호루라기를 불며 그거에 맞춰서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쯤 모두가 배고플 때가 됐잖아 그래서 한 티처가 직접 특별히 김밥을 준비를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 같은 김밥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못한 사람에게는 김과 밥만 주고 재료 하나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사람은 완벽히 맛있는 김밥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 자 그러면 1라운드 의자는 17개에 2명의 탈락자를 뽑도록 하겠다 야 이거 춤 안 추고 의자만 쳐다보는 사람 100% 있다 안 돼 춤 열심히 안 추는 사람 탈락 오케이 출발 그럼 음악 주세요 시작 레츠 댄스 자 열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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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열정이지만 열정적으로 포인트에서만 제대로 쳐 포인트에서만 제대로 쳐 포인트 내가 아니야 니 얼굴만 봐도 눈물치 장신이 당황해 주소 아유 아유 천천히 자 의자 열어놓을게 하하하하 의석으로 이렇게 돌아가 의석이 돌아가 의석이 돌아가는데 상민이 탈락 그리고 호동이 탈락인 것 같은데 아아아 뭐가 불어진다 의석으로 이렇게 돌아가 의석이 돌아가는데 의석이 돌아가는데 의석이 돌아가는데 야, 우리가 좀 하나야! 이거 누가 앉아있는 거 봐야 돼. 누가 앉아있는 거 봐야 돼. 누가 앉아있는 거 봐야 돼. 자, 보고. 뭐라고? 차비 몇 명 탈락하는 거야? 고로! 호동이 탈락! 호동이 탈락! 호동이 탈락! 호동이 탈락! 어딜 가면 돼요?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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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의자 14개 남아있어. 우리 때 선생님 포인트에서만 제대로 좀. 여기서 완벽하게 쳐야 돼. 그래서 안추면 내가 탈락시킬 거야. 이쪽이 안 보이니까 우리 상민이와 호동이가 춤 대충 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2라운드으로 탈락시킬 수 있어요? 안 돼. 일단은 안 돼. 일단 상황 봐서. 좀 이따 하겠네. 나대지 말아요. 그냥 앉아서 잘 봐줘, 일단. 아, 나대지 말고. 결론은 나대지 말고. 그냥 나대지. 이제 원맨쇼야, 지금부터. 이행지, 이행지 들어갔습니다. 강웅이, 이행지. 열심히, 열심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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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웅이 병원 죄송하지만 왜. 가 봐. 잘 안 가나? 아. 어! 조잠 밴. 그래, ص이ging 여IE. 정말 contratziehen. 어 나이 고객님. 어이 김현철 어무질이. 원우. 야, 완전 어무질이야. 자, 박보원. 놀랐어요. 아, 멘탈 찢겼어. 이순곤은 타락했는데? 아니, 아니, 내가 안 질렀는데 쿱스가 의자를 저걸로 뺀어줬어요. 음악 주세요! 음악? 음악? 김정은, 김정은? 맛에르 맛에르 맛에게 맛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좋아. 워, dep. 워, dep. 워, dep. 워, dep. 워, dep. 워, dep. 아! 서정원! 서정원! 정원이랑 병철이랑 승관이는 탈락. 딱 가운데서 떨어졌어. 이 경우 너 진짜 요즘 승관이 진짜 빠르다. 나 거의 떨어진 건데. 손 한 번 더 올려도 되는 거야? 근데 얘네가 싸우다가 튕겨나온 거니까 괜찮아.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인정됐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뒤에 너무 빨라. 선생님 그러면 김밥 안 되면 우리 여기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 한 사람 배잡아 할 점 게임 시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열심히 응원하면? 안 돼요. 내가 이끼면 밥 줄게. 밥만 주대, 밥만. 그렇게 먹고 싶으면 대화 이겨낸 거야. 니 김밥 뭘 먹으면 내가 진짜 혼날 것 같아. 그냥 놀게. 자, 이번 라운드는 단무지야. 단무지! 단무지 맛있지! 음악 주세요. 야, 앞으로 가. 애들 다리 자척이 있는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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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와! 빨리! 빨리! 너무 느려! 빨리! 야, 들어와! 빨리!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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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어! 아, 이 분석이 시키는 거야! 아, 이 분석이 시키는 거야! 이 분석이 시키는 거야! 경호장. 스키이 탄아. 안돼! 뒤에 1등 안 됐잖아. 못했어 미안해. 못했어 미안해. 자 이제 8명 남았고. 그러면 수근아 마지막 결승전 왔기 때문에 이제 메인 카메라 앞에서 5초 동안 자기 빼서 주고 돌아가야지. 형 5초 너무 길지 않아? 타이밍이니까. 자 여기 카메라 앞에서 5초 동안. 자기 개인 개인 동무. 추가된 어묵이야. 음악 주세요. 5초. 5초. 조슈아. 조슈아. 나를 돌아봐라 지금. 준, 준, 준. 희철이, 희철이. 희철이, 희철이. 희철이 3초. 희철이 3초. 희철이 넘어가. 희철이 3초. 희철이 3초. 좋아. 정환이 형. 레츠고. 그냥 이거 이렇게. 레츠고. 다음 수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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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규 형. 미규 형. 미규 형. 미규 형. 미규 형. 미규 형. 갈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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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수근이가 너무 오래 쳤어. 야. 5초 후에 하려고 했는데 5초 이상 가서. 어머. 니가 카메라 욕심이 너무 센 거야. 같은 학생끼리 너무 몰아가지 맙시다. 선생님과 앞에 계신데. 자. 지금부터는 한 명씩 떨어지는 거야. 빨리 들어가. 강우경 DJ. 이번엔 그냥. 자. 이번엔. DJ 헤비메탈. DJ 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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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래가. 오케이,? 또 빨리. 야 carrot. giock hundac. 나 빨리 갈아. 근데 우리. 아까 교실에서 저만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는데 duk. 여기까지 살아abi. 제일 열심히 해. 이번에는. 햄이 걸린. 햄. 자, 음악 주세요. 맞아. 맞아요. 맞으니까. 잘 changing. 에스쿠츠가 이거랑 빈들어, 이 형 운동이 수박이야. 이제는 두 개 빼고 단 한 자리만 주고 마지막 라운드로 가는 거야. 우승하는 사람은 김밥, 떡볶이, 순대, 김땅숭아. 마지막 최후의 1위는 누가 될지 음악 주세요. 우승 파이팅. 아주 나이스. 춤 다 같이. 나이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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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에스쿠츠 너무 고생이 들어왔다. 우와. 우와. 에스쿠츠. 자, 이렇게 되면 에스쿱스의 무스랑. 힘이. 하체의 힘이 상당히 안다. 왼쪽, 오른쪽에 한 명씩 숨겨진다. 잘하겠는데. 아니, 엉덩이가 엄청 커, 그리고. 수박, 수박. 환희랑 엉덩이 쌍하면 질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떨어진 두 명에게는 완벽한 김밥과 어묵 국물이 가고. 그리고 우승한 에스쿱스에게는 김밥 떡볶이 순대 튀김이 주어진다. 요,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 국물 한번 찍어먹게 해줘. 이거 새 김 밥이야. 새 김하고 밥이야. 이거 한 입 먹고 저기 쳐다보면 더 맛있다. 식사 후에 순위 발표를 할 거야. 우리가 전설의 세븐틴. 17명을 찾기 위한. 맞아, 맞아. 오늘 대결이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세븐틴 명예 멤버로 순발될까? 긴장돼. 나 오늘 해볼만 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를 해봤다. 동아리 세븐틴 보컬 테스트 줄줄이 노래망. 지금부터 5인 1조로 네 팀씩 나눠서 테스트를 할 건데 내가 주제를 말하면 부절을 누르고 팀원들이 차례로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 주제에 맞춰서. 선생님! 어? 디에이 중국 친구! 넷 플러스 원 중국 친구 어떻게 할지? 팀이 가르쳐주면 되지. 같은 팀이 좀 도와주면 되니까. 오케이,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팀을 호동이, 희철이, 정안이, 민규, 버논이가 한 팀. 오케이. 장훈이, 경훈이, 에스쿱스, 준. 상민이, 영철이, 조슈아, 디에이, 승관이가 한 팀. 수근이, 호시, 원우, 우지, 디노가 한 팀이다. 자, 우승팀 팀원에게는 각자 10점씩 주고 도겸팀은 한 명이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된다. 우승팀. 자, 바꿔도 돼. 중간에 바꿔도 돼. 중간에 바꿔도 돼. 중간에 바꿔도 돼. 알아야 돼. 나 알았는데. 라인을 디노부터 세라인, 붓라인, 틴라인, 짝라인 이렇게 세븐틴 짱에서 라인 해주세요. 렛츠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각각 다른 보이그룹 노래 다섯 곡을 부르세요. 자, 김희철. 자, 박수 쫙쫙. 자, 박수 쫙쫙. 자, 박수 쫙쫙. 세븐틴. 다 다 드렸어. 자, 박수. 자, 박수. 자, 빌렸어요. 자, 뒤로. 박수 쫙쫙쫙쫙쫙. 자, 박수.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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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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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루시포로 나를 꼭 가둔다면 사랑을. 통과. 우진. 통과. 마지막 부탁이야. 힘들지 않도록. 이게 뭐야? 슬픈 얼굴을 찢지 말아줘. ART. ART. 보이그룹 아니에요. 자, 인정. 예. 다행이다.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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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뒤집을 수 있어. 뒤집을 수 있어. 자, 다음은. 트와이스. 트와이스. 아, 누려. 자, 승관이. 둘 중에 하나만큼 골라. 예스오 예스. 잠깐만, 잠깐만. 베이비. 자, 인정. 불도저자, 불도저. 동과.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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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상민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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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정. 철업 베이비. 자, 인정. 원호. 철업 베이비. 탈락. 나이스. 탈락. 나이스. 자, 인정. 잠깐. Creon Plant. 맞아야. 뭐야? 뭐야? 라이킹. 인정. 철업 베이비. 오아하게 만들어. 인정. 펜시. 오케이. 인정. 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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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하. 야구야. 자, 인정, 인정. 정훈아! 예지, 끝나기 전에 눌러, 일단 눌러. 일단 무조건 눌러. 호도, 역시 인정! 신뢰, 신뢰, 신뢰! 자, 인정. 자, 인정. 자, 이렇게 되면 짱 팀도, 짱 팀도 인정. 이게, 야, 이게 힘드네. 근데 지금 저기 팀 팀은 지금 되고 있는 건 맞지? 아니, 나무이 눌렀다고 안 했네. 왜? 지금 선생님, 장훈이가 아니, 아무리 눌려도 했는데 소리 나니까, 어! 저희들이, 수긍이 빨라요. 아니, 부자가 누른 다음에 이게 불이 끝나야지만 바로 또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이번에는 각각 다른 혼선 그룹의 모든 다섯 곡! 혼선 그룹? 혼선 그룹? 혼선 그룹?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인정.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 보순과 자리에... 인정, 쿨, 인정. 탈락! 탈락! 자, 희철이! 자,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 보순과 자리에 비행기 타고 가요. 인정! 거북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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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잠시만, 잠시만. 트러블 메이커. 인정. 어느날 우연히 그 사람 보순과 자리에... 인정. 아니야, 난 괜찮아, 아니야, 난... 오케이, 인정! 인정! 니가 나 알아? 나 이제는 알아라 회복! 나 이제 알아해. 나 이제 알아해. 나 이제 알아해. 나 이제 알아! 나 이제 알아! 나 입은 날아! 내 마사지 consol seguridad! 나 이제 알아해. 나 이제 알아해. 나 이제 알아. autiful! 심장이었어, 에이트! 맞아, 여긴 인정이죠? 물러가! 물러가! 콜라, 콜라! 콜라! 어! 콜라 인정! 어... 어... 순정! 오케이! 고요티 인정! 인정! 나 이제 알아! 어! 잘 돼! 잘 돼! 잠깐 기억나! 고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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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거 좋은데? 네가 날 알아! 네가 돼? 네가 나에게서 알아! 되잖아! 네가 나에게서 알아! 되잖아! 근데 같이 누를 때는 한 번도 안 떠요, 진짜로. 늦은 거야, 늦은 거. 창의가 내려놔 봐. 그렇게 억울하면 우리 처음으로 자리를 바꿔줘봐. 자리를 바꿔, 바꿔봐. 자리를 바꿔줘 봐. 자리를 바꿔줘. 옆에 팀이면 자리를 바꿔줘.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 문장 팀. 질문 줄게. 각각 다른 음식이 들어가는 노래 5곡! 음식이 들어가는 노래 5곡! 잘 되네! 왜 잘 되네! 지하가 너무 시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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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야 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김이대, 김이대! 아이스크림! 아메리카노, 메리카! 메리카노, 메리카! 메리카노, 메리카! 아메리카노, 메리카! 아메리카노! 좋아! 앞에서 했어! 앞에서 했어! 앞에서 했어! 다른 노래! 다른 노래! 다른 노래! 다 틀어싱 나왔잖아! 나라밀 바퀴알두면 괜찮은데! 와, 진짜! 야, 빨리, 빨리! 눌러! 됐어! 됐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아! 냉면, 냉면 좋아! 지하가 너무 시려 냉면이 시려 냉면! 냉수야, 파, 빙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김이대, 김이대, 아이스크림! 초개백숙! 초개백숙! 어? 제 선행이 영업이라니! 나도 알아, 그걸! 초개백숙! 야, 초개백숙이 어디? 야, 잠깐! 야, 초개백숙이, 뭐야? 야! 야, 잠깐만! 초개백숙이 뭐! 빙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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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야 카라멜 마키아로, 지금 바로 우리 지금 만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마한약의 김치가 잘한다! 잘한다! 잠깐만, 타임! 맞아, 이 팀집 데리고 왔어! 초개맥수! 나 오늘 초개맥수 찾으러 가봐야겠다 초개맥수! 빨리 나와야겠다 시작한다 그러면 복무리 들어가는 노래 다섯 콩! 동물이 들어가는 노래 다섯 콩!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준다 뽀뽀뽀 헤어질 땐 또 만나면 뽀뽀뽀 없어, 동물! 빨리 가! 빨리 가보자! 거민고양이, 외로워 자, 고양이! 일로와, 집에 갔냐? 달라! 나이지! 이거 봐, 이거 봐! 안돼!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안돼! 진짜! 빨리, 빨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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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됐어! 에스쿨! 동생아리가 한 집에 있어 원정! 준! 나는 아름다운 나비 동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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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날 수 없다! 체리핀 또 오리날다 동생아리가 한 집에 있어 원정! 동생아리가 한 집에 있어 딱 위해! 동생아리! 동생아리가 한 Liam Smith 동생이 하나 동생아리가 한 교회 동생아리가 한 집에 있어 동생아리는 fosse 동생아리가 한 집으로 동생아리가 한 집으로 동생아리 darkest 공을 마 명령이 동생아리 내가 넷 근데 여기 제목이 6개라고 안 맞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요. 여기 막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혼자 막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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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내가 먼저 눌렀는데도 얘가 안 울리는 게 답답한 거야. 먼저 눌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이상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얘 것도 보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먼저 눌렀는데. 되네, 되네. 된 사람. 뭐 좀 모르죠. 된 사람. 오케이. 자, 이번 문제 제목에 사랑에 들어가는 노래 5개. 사랑에 들어가는 노래 5개. 내가 진짜 빨리 눌러. 미친 게 아니라. 형이 언제 끝나. 자, 갈게요. 오케이. 자, 문제 된다. 제목에 사랑에 들어가는 노래 5개. 순간이 빨랐는데. 사랑아 그리우 더원 사랑아. 오케이. 사랑에서 난데 사랑을 사랑하게 쉬라. 오케이. 사랑이라는 그놈 앞에서 사랑해. 인정. 네 개 캔디 아닌가요? 네 개 캔디잖아요. 네 개 캔디잖아요. 제목에 사랑해. 제목에 사랑해. 제목에 사랑해. 제목에 사랑해. 자, 자. 아무 맘을 모르죠. I can't stop love love love. 오케이, 인정. 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인정. 사랑스러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인정. 우지. 사랑은 맛있어. 사랑은 맛있다. 인정.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게 뭐지? 남궁옥군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때로는 당신. 정답. 그 사람 깨물에. 자, 이렇게 해서. 세븐팀 짱. 팀 중에서. 세우수. 세상이 죽이네. 세우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